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격홍입니다. 22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one important factor. 자, 하면 하나의 중요한 요소죠. 자, in the origin of the music festival. 자, origin은 기원. 자, 기원인데, 음악 페스티벌의 기원에 하나의 주어 단수 원이니까 자, was. 자, popularity는 인기. 자, 인기였는데 오브 오란토리오 퍼포먼스. 오란토리오 이게 몰라도 돼요, 이거. 성가극이라고 나오네요. 성가극. 무슨 성가극이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몰라도 돼요. 자, 일단 성가극이라는 퍼포먼스. 여기서는 공연. 자, 공연이었다. 보스의 인비죠. 보스 두린 뒤에 부. 자, 핸델의 살아있는 생전 이때 동안. and immediately, 즉시. 즉시. 와, 들어간다. 자, 즉시. 자, 그가 죽은 바로 직후 사이에. 자, 이러한 성가극의 공연들은 프리컨틀리 삽입절이고요. 자, 종종. 자, 헤드 체리 터보 하면 자선적. 자, 자선적인 조언은 아니고요. 저긴 펑션. 기능.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자, 핸델은. 자, 힘사이프에서 강조 영법이에요. 강조. 그 스스로. 자, 헤드 컨덕티도 이전이죠. 이전의 컨덕트. 아, 이게 지휘. 자, 지휘했는데 수많은 여러 개 들어가니까 뒤에 S 들어가죠. 공연들을. 오브 메시아 at 런던 펀딩 호스피털에서. 까지 묶이네요. 자, 일단 뭐 병원에서 자선 공연 했단 말이에요. 자, 내려가서. 자, with proceeding going to the orphanage. with DING죠. 저, with ING. 해석은 여기서는. 아, 몸 한 채로의 뜻이에요. 자, 프로시드가 우리 진보 진행하다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기금. 돈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지금이 아니고 기금. 자, 기금이. 자, going. 가는 채로. 또 orphanage는 고아원. 고아원에 가는 채로. 그 다음 DING도 뒤에 구들어갔죠. DING 1760년대. 자, 이 성가극 콘서트들은. 자, in aid of local charity까지. 도움으로. 자, 이 콘서트들은. 지역 자산단체의 도움으로. proved. 증명했는데. 자, increasing need은. popular. 놀라울 정도로. 인기. 놀라울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 인 더 프라빈스. 그 지방에서. 자, 웬 컨바인드에서도 또 과거부에서 썼다는 거 주의하시고. 결합되어졌을 때. 컨바인드 전체사 with 쓰죠. 자, 그럼 additional performance. performance. 부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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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부가적인. performance. 공연과 함께. 세클라 뮤직에. 자, 세클라는. 세속적. 세속적이면 팝 뮤직 정도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보면. 인기 있는 대중음악과 되었을 때. 인 더 이브닝. 저녁에. 자, 이러한. 자, 성가극 콘서트들은. 자, 되었는데. 자, 인디스틱기셔블. 자, 인위에서 나시죠. 디스틱기셔블. 디스틱기셔블. 구별할 수 없게. 구별할 수 없게 되었는데. 디스틱기시 프롬 서예전치상. 프롬 트래디셔널 뮤직. 전통적인 음악 페스티벌과. 뭐예요? 동등할 정도로 인기가 있어졌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더 클로우스는. 가까운 연류. 자, 연류죠. 묶여있으니까. 자, 가까운 연류는. 또 비트윈의 인비. The festival and philanthropy. 하면은. 박에.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역시. 어려운 단어는 못 알아들어요. 박에.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하면은. 주어는 다시 보시면은. 자, 이 타이즈가 주어예요. 자, 가까운 연류 관계인데. 자, 페스티벌과. 인간의 박예. 자, 여기서. 필란토피가. which exists for most of the 19th century까지. 또 이렇게. 돈 묶여서 들어가죠. 참 존재했던 대부분의 19세기 동안. 자,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자, clearly had가 동사예요. 여기서 실제 이 타이들이. had their origin. 가지는 데 그들의. 밑에서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음. 너무 해가면 안 되네요. 자, 그들의. origin. 기원을. 이러한. 그래서. 기원. 기원을 이러한. 관행. 관행에. 산행은 산행하는 거고요. 관행에 있어서. 자, 그래서. 뭐 쓸데없는 단어 이런 거 빼고. 쓸데없지는 않지만. 몰라도 되는 거. 빼고. 주제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서. 핸들슨 축제를. 사진으로 찍은 거를. 여기 가져왔고요. 이게 결국에 뭐다.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페스티벌이. 인기 있게 되었다. 자, 여기에 대한 정리를. 우리 빅키 씨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선 음악 축제의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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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선 음악 축제의 유래.